자 그럼 이제 오늘 심층 인터뷰로 진짜 주인공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원전 테마가 엄청 또 핫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게 맞는 방향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잠깐의 흐름이고 결국은 다시 아는 방향으로 가는 건지 그리고 또 그린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 또 재생에너지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이해하기 이 분야 가장 전문가시죠 우리 한병화 연구회님 모시고 직접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위원님 최근에 그 원전이 엄청 뜬 거는 맞죠? 뭐 뜬 정도가 아니죠 뭐 종목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바닥에서 뭐 한 4,5배씩 오른 종목들 4,5배씩 갔어요? 네 주도주들 그것도 아주 단기간에 급등을 했고요 오늘은 주변주들까지 좀 확산이 되는 모습입니다 원전의 주변주들? 네 그러니까 원전주는 뭐예요? 원전주는 도대체 뭐 원전 건설주? 뭐 일단 기계죠 그러니까 제가 종목을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요 원전을 건설하는 데에 꼭 필요한 기자재 업체들 네 우리나라에 또 있습니까? 회사가 네 그럼요 주로 이제 D모그룹이 담당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공기업들 원전을 이제 설계하는 업체 그리고 유지보수하는 업체 이런 업체들이 있고요 또 그 밑에 이제 조금 중소형 부품사들 원전에 납품하는 부품사들 중소형 부품사들 네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뭐 이런 업체들이 예전에 UA 수주 받을 때만 하더라도 엄청난 이제 고평가를 받았던 회사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즘 다시 그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아주 바람이 크게 불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원전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 안 한다 이쪽으로 가는 거였잖아요 한참 그게 이제 이 업체들의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 정책을 기본 모토로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주가들도 심리적으로 많이 눌렸었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가 어쨌든 이게 레임덕 기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집권당 내에서도 다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편이죠 뭐 아마도 smr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형 원전 아 네네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께서 또 미국 가셔서 미국과 뭐 원전에 대해서 협력을 한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네 그동안 이제 억눌려 있었던 투자 심리가 한꺼번에 이제 표출이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이 그럼 다시 뜨는 건가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고 전 세계가 그쪽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정프로님 확실히 저랑 좀 오래 우리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팩트를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네 바로 이제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굳이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네 최근에 이 원전 상승세 원전주들의 상승세가 기대가 너무 과도한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이제 만약에 그런 기대가 조금이라도 누그러지게 되면 주가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좀 너무 급하게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의도 때문에 제가 나왔고요 지금 막 따라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테니까 최근에 특히 이제 주도주들이 보면 개인 투자자들 매수가 굉장히 집중됐습니다 오히려 기간 투자자들은 지금 소위 얘기하는 대차 소위 말하는 공매도죠 공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물론 현재까지로서는 이제 공매를 친 분들이 오히려 손해를 받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수익을 많이 낸 상태입니다만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이제 팩트를 좀 아시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슬라이드도 좀 준비해왔고 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럼 지금 이제 가격이 막 떴잖아요 있던 게 원전 우리 탈원전으로 간다 이러면서 이제 원전 쪽은 아니다 싶어갖고 원래 나오는 뭐 숫자 뭐 수익 뭐 매출 뭐 이런 걸 쭉 생각했을 때보다 훨씬 더 아래로 내려간 상황에서 아니 원전 그렇게 바로 끝나진 않나봐 이러면서 이제 원래 가격을 약간 찾아간 수준이에요 아니면 실제는 숫자도 그렇게 나오지 않는 산업인데 야 원전 이제부터 다시 되나봐 이러면서 막 그 기업 가치 적정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간 수준입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기대가 하나도 없다가 실망만 있다가 기대감을 갖기 시작한 투자가들이 그런 상태라서 지금은 어떤 소위 말하는 기업의 적정 가치를 논할 수 있는 시점은 전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떤 뭐 당장에 수주가 일어나거나 매출액이 증가하거나 뭐 이러면서 눈에 보이는 그런 시점이 아니고요 기대가 하나도 없다가 희망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아주 특수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을 했는데 사실은 뭐 탈원전도 아니죠 지금 당장 원전을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수명이 다한 원전부터 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없애겠다는 거고 당장하진 않겠다 정도 지금 원전을 짓고 있는 것이 아직 온라인화 안 된 것이 4기가 더 있거든요 원전이 신고를 오류까지 감안하면 그것까지 감안하면 아마 2020년 중반대까지는 원전이 계속 늘어납니다 20년대 중반 네 2025년 6년 정도까지는 원전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탈원전 정책도 아닌데 어쨌든 정부가 정부가 모토로 삼았던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원전 산업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뭐 그렇겠죠 사실은 원전이 우리나라의 제조업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제조 강국이 된 데는 원전의 역할이 사실은 없다고 할 수가 없고요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정비를 많이 공급했으니까 원전적인 전력을 오래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추어봤을 때 옹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원전은 거의 절반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 산업에 대해서 무한정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렇게 좋은 원전 산업을 누른다 없애게 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투자 심리가 시장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정권 막판에 와서 이게 탈원전이 아닌가 비요?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주가가 급등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제가 딱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이 될 수가 있는데요 원전 산업이 과거에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글로벌 전체의 원전에 원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팩트를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보입니다 원전이 화려했다는 것은 화려했다는 말씀은 결국 예를 들면 화력발전이든 아니면 또 다른 발전 등등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해냈다 이게 최고의 효율이었다 이게 화려했다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그랬고요 인류가 대량 생산 체제를 통해서 무한 성장을 해봤습니다 그 무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력 수요가 필요했고 그렇죠 또 중국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브라질이라든지 개도국들이 또 대폭 성장하면서 또 추가적인 전력이 필요했고 거기에 적합한 게 원전이죠 초대형 발전소를 만들어서 많은 전력들을 효율이 높은 전력들을 생산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2000년 초반부터 슬슬 저물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바로 어떤 환경 이슈 안전 이슈 이런 것들이 들어왔고 또 아주 강력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경쟁자라고 생각 안 했는데 아주 강력한 경쟁 전력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의 발전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재생에너지죠 재생에너지고 실제로 그 양으로도 그래요? 아니면 그냥 테마나 어떤 느낌 앞으로 그렇게 갈 거다라는 방향성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실제 지금 발전하는 양의 몇 퍼센트 정도를 이렇게 따져보면 아직도 좀 미미한 수준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원전의 전력 양에서의 비중이 한 10% 정도 됐거든요 전 세계? 네 전 세계에서 그거는 지금 몇 년째 계속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미 재생에너지는 10% 한 14% 정도 됐을 거예요 이미 이제 넘어섰고요 재생에너지는 매년 1%포인트 이상씩 비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왜냐하면 워낙 설치량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원전은 그나마 유지하는 정도가 지금 최선인 그런 상태가 되었고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는 것을 슬라이드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요?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면요 지금 이제 보시는 슬라이드가 미국의 얘기입니다 미국의 발전원별 LCOE라는 이런 비용을 나타내는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편하게 생각하시면 발전단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산단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LCOE는 발전소를 짓는 단계부터 돈을 빌리는 비용 모든 비용들을 다 포함해서 메가와트아워로 나눈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라는 것이죠 비용인데 이 비용 자체가 원전은 2010년도부터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모 친 게 이제 원전의 비용이거든요 원전 비용이 올라갈 이유는 뭐 있습니까? 굉장히 많죠 안전에 대한 비용 그러니까 사고들이 계속 났기 때문에 보강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원전이라는 것이 사실은 계속 단위가 커졌어요 과거에는 한 300메가, 500메가, 600메가 이러다가 요즘 짓는 원전들은 전부 기가 단위가 넘거든요 그렇겠죠 커지는데 안전에 대한 욕구가 커지다 보니까 건설하는 기관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도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3년에서 5년? 길어야 6년 이런 건 지었는데 요즘 해외에서 짓는 원전들은 다 10년이 훨씬 넘게 걸립니다 하나 짓는데? 하나 짓는데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인플레이션 비용들 돈을 빌리는 비용들 여러 가지 비용들이 복합이 되면서 지금 원전에 소위 말하는 발전원별 LCOE는 지금 모든 발전 단가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폐기 처리 이런 비용까지 다 포함하는 거겠죠? 포함이 되는 건데요 완전하게 풀로 다 반영됐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국가들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미니몸 정도의 폐기물 비용이라든지 처리 비용들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빨간색 선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태양광의 발전 단가거든요 LCOE인데 2010년도에 말도 안 되게 높았었는데 급락을 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집니까? 기술의 발전이죠 그리고 대용량으로 발전 설비들을 키워나갔기 때문에 단위당 발전 단가가 계속 낮아지는 거고요 풍요하고 태양광은 똑같습니다 거의 비용 자체가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들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발전하기 때문에 단가가 계속 낮아지고요 반면에 원전 석탄 같은 것들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전은 논리적으로 보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발전원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 그러면 미국만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이제 유럽이죠 영국의 케이스입니다 영국의 이게 어떤 차트냐 하면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영국은 이제 전력 요금에 모든 것들이 다 소비자들한테 부과를 하기 때문에 발전소를 지을 때마다 입찰을 통해서 보통 하거든요 입찰을 통해서 전력 단가를 제시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해상풍력과 원전을 비교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에서 3번의 해상풍력 입찰이 있었어요 영국에 4번이 있었습니다만 3번의 이것만 보여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1차 해상풍력 낙하 단가는 메가와트하워당 110에서 120파운드 정도 됐습니다 이 차는 보시면 거의 50에서 한 70파운드로 뚝 떨어졌죠 그리고 재작년에 있었던 이 세 번째 입찰 단가는 40파운드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업체들끼리 막 서로 경쟁을 하면서 서로 낮은 가격으로 써서 이걸 딴 겁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낮은 가격으로 써도 어느 정도의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디벨로퍼들의 그런 계획이 서 있었던 것 때문이죠 그런데 이 차트를 보시면 현재 지금 영국에서 유일하게 짓고 있는 원전이 힝클리포인트에 짓고 있는 원전입니다 힝클리포인트? 네, 힝클리포인트라는 지역에 짓고 있는데 힝클리포인트 내 원전의 공급 가격은 92.5파운드입니다 그런데 이 힝클리포인트에 원전이 지어지고 나면 소비자들은 35년간 이 전력요금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해상풍력은 소비자들이 15년만 부담하면 됩니다 가격은 절반밖에 안 되는데 40파운드 수준이니까 훨씬 더 2배 이상의 많은 기간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국 소비자들한테는 원전은 악몽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 한 15개 정도의 신규 원전을 지으려고 했었는데요 사업자들이 다 빠져나왔죠 일본 사업자들 두 개가 한꺼번에 빠져나왔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힝클리포인트 원전도 중국에 자본이 들어가서 지금 프랑스의 EDF랑 같이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원전의 가격 경쟁력은 사실은 이런 전력체계가 자유시장화된 지역에서는 이미 상실한 지가 꽤 됐다 그러면 제가 약간 반디 입장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전이 더 비싸졌다 가격이 생산 단가 같은 게 이거는 예를 들면 소고기 닭고기는 엄청나게 소고기보다 닭고기가 싼데 닭고기 가격을 생산 단가를 더 올리려면 닭고기 닭들한테 편안한 환경을 마련해 줘야 돼 무조건 한 마리당 한 5병씩은 공간을 확보해 줘 그리고 사료도 무조건 유기농으로 줘 이렇게 하면 무조건 닭고기도 지금은 킬로그램당 한 5천 원인데 한 5만 원씩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소고기보다 닭고기가 자연스럽게 더 비싸졌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자연스러운 가격 경쟁이 아닌 정부에서 이런저런 규제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원전에 대해서 막 이런 강압적인 이런 걸 한다면 훨씬 더 그 가격은 높아지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격이 그렇게 해서 올라간 것을 이 생산 단가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건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다시 그 결과를 근거로 다시 쓰게 되는 이런 건 혹시 아닌가 질문의 요지를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닭고기 그런 걸 따라서 원전에 발전 단가 LCO가 올라간 게 어떤 인위적으로 정부들이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거 갖고 일부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일부는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원전에 대해서는 안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타협을 할 수가 없는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사고가 나면 큰일 나는 이슈입니다 그렇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을 사업자들이 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죠 그래서 그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정책에 의해서 뒤집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니까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일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원전에 대해서 어느 국가보다도 적극적인 국가죠 우리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국가고 그렇게 큰 사고가 나서 아무런 지금 해결이 안 됐는데도 원전을 앞으로 더 돌리겠다 계속 지금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본조차도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합니다 심지어 테러를 대비하는 설비를 무조건 필수적으로 집어넣도록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원전 가동 계획이 지연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은 사실은 어떤 국가든지 이걸 뒤로 후퇴를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원전이 가진 어떻게 보면 숙명과 같은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20년에 이거는 제가 발표하는 자료가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근간이 되는 IEA 국제에너지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2020년 보시면 발전원별 투자 규모가 재생에너지가 2800억 달러 거의 한 300조 정도 되고요 석탄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는 900억 달러 910억 달러고요 원전은 35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2020년만 그런 게 아니고요 흐름이라는 거죠 그 이후 이전에도 한 거의 4, 5년 동안 여기서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지금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국가는 사실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러시아, 인도 이 정도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원전을?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인구가 많잖아요 러시아는 아주 많지는 않지만 거기는 거의 정치 체계가 완전히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은 국가이고요 전력시장이 자유화돼서 서로 경쟁하는 체제에 있는 국가에서는 원전의 활동이 활발하지가 못합니다 그게 이제 현실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많은 보도들이 사실은 그 부분은 쏙 빼놓고 외면하고 원전은 굉장히 전망이 좋은 산업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정책은 잘못되었고 이 정책만 없어지면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이 세계적으로 아주 좋은 산업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막연한 기대감에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정상회담에서도 두 정상들이 합의해야 될 내용은 원전을 우리 둘 다 빨리 없앱시다 이런 내용이 합의됐어야 되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렇지 않고 잘해보자는 쪽 아니었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주가 상승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인데 왜냐하면 원전이 가진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원전은 탄소 배출이 제일 낮은 발전원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친환경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친환경이 과거에는 개념이 탄소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탄소가 중요한 친환경 개념이기 때문에 석탄 발전이 이것보다 훨씬 당연히 그건 상대가 안 되고요 IPCC의 데이터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기준으로 하는 데이터를 따르면 원전은 킬로와트하워당 거의 한 14g 이 정도밖에 석탄 이산화탄소 배출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풍력하고 비슷한 수준이 풍력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석탄이나 석탄은 800g이 넘고요 전연가스는 400g이 넘으니까 탁월합니다 그쪽에서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현재 미국이 원전에 대한 정책을 조금 지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원하는 쪽으로 그런데 그 뉘앙스를 투자자분들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전을 지원하는 정책이 뭐냐 하면 미국에 지금 현재 원래 한 100개의 원전이 있었는데요 매년 한두 개씩 계속 폐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수익을 내야 되는 유틸리티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방치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바이든이 채택한 정책이 2035년까지 전력 부분에서는 탄소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탄소 배출 감축에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원전이 너무 빠른 속도로 없어지게 되면 지금 가만히 놔두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문을 닫게 되거든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이 앞으로 나올 부양안 안에 기존 원전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쪽으로 지금 거의 가닥을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이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착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원전의 부활은 무엇을 뜻하냐면 신설 원전이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이 신규로 엄청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신규 원전이 대폭 늘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존 원전이 없어지는 연도를 늦추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면서 유지하는 것이 이게 원전 업황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의 기존 원전에 대해서 소모품을 주기적으로 납품하는 그런 국가면 상관이 없겠죠 그런 회사들은 니치 마켓에서 상당히 좋을 겁니다 수명이 길어질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원전에 대해 우리 투자들이 느끼는 원전은 뭐냐면 굉장히 신설되는 원전들이 많이 일어나야지 우리가 납품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투자들이는 잘못된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원전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약간의 보충 정도라는 거죠 사라지는 것을 좀 늦추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정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가서 대통령께서 같이 우리가 협력을 해서 원전을 좀 잘 해보자 이런 것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사실은 없었던 얘기가 이번에 생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원전은 APR1400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진 독자 모델인데요 사실은 말이 독자 모델이지 우리나라의 원전의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전역 발전소 건설하는 원천 기술이죠 예전에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기술 사업자인데 웨스팅하우스가 그 이전에 디자인의 회사로 M&A한 회사가 컨버스션 엔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가진 기술이 원천 기술이에요 원천 기술이고 우리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APR1400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전을 해외 수출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미국에 어떤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보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전에 UAE 원전 수출할 때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원전을 해외 수출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미국과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예전에 있었던 얘기를 한 번 더 확인해 준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원전에 대해서 보도사항을 보면 미국이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원전을 수출하게끔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건 미국의 원자력법 조항 123조에 명시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원전에 대한 기술을 해외 수출을 하거나 허용을 해 줄 때는 평화적인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거나 이런 쪽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스마트 원전이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사우디한테 막 수출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우디가 그 협정에 동의를 안 했죠 자기는 여차하면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다 이런 속내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수출이 무산이 됐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혀 사실은 별 진전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마치 특별하게 미국이 우리의 원전 수출을 엄청 도와준다니 수출할 때가 있어야죠 지금 몇 군데 얘기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체코라든지 폴란드라든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래된 케이스들이에요 예전부터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안 되고 계속 넘어왔던 그런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기대가 좀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그러면 몇 가지 궁금증들이 저는 생겨나긴 합니다 예를 들면 그래도 없어져가는 원전을 보충하기 위해서도 뭔가를 하긴 해야 된다면 당분간은 또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 그리고 어떤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걸 하더라도 안정적이지 않은 공급을 틈을 메워주는 원전의 역할은 분명히 좀 있지 않나 등등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얘기 잠시 오건영 부부장의 말씀 전하는 말씀 좀 듣고 와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의 높아지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 부의 시나리오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른다 오른다 일단 사볼까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 팔아야 되나 잠깐 아직도 원칙 없이 매매 중인 당신에게 지금 꼭 필요한 강의 연불리의 주식기초교육 네 자 지금 저희가 한병화 위원님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위원님과 함께 재생에너지 쪽은 워낙 우리나라 탑이시니까 관련된 이야기 특히 최근에 원전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병화 위원님의 판단으로는 지금 원전 바람이 좀 불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원래의 흐름에서 크게 바뀔 수가 없다 대세 하락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아까 잠시 제가 가졌던 궁금증들을 하나하나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하향세인 것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양광으로 가든 어쨌든 풍력으로 가든 바람 안 불 때 있고 또 해 안 뜨고 이럴 때가 분명히 특히나 미국 이런 데보다 우리나라는 더 심할 수 있는데 그 빈틈을 우리 발전 중에 그래도 가장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오염물질 많이 안 내면서 할 수 있는 게 원전이라면 원전은 당분간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강한 건 아니고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워낙 지금 재생에너지 쪽 비중들도 낮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론적으로 따지면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을 정통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 교수님들 얘기를 저희가 좀 빌어서 드리면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사실은 서로 강대강으로 붙으면 누가 하나는 없어져야 되는 전력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존이 안 됩니까? 공존이 그러니까 서로 마이너한 상태에서 원전도 조금 있고 재생에너지 조금 있다 이런 건 공존이 되죠 그러나 지금 전 세계의 탄소중립, 탄소배출 제로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중심이 재생에너지잖아요 그건 아마 아무도 부인 안 하실 거예요 제일 원전을 많이 짓고 있는 중국이 작년에 재생에너지 설치량이 얼마 정도 된 줄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120기가 정도 됐습니다 원전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기, 3기 정도 들어왔을 거니까 원전은 보통 하나당 1기가 1기가 정도 되죠 120기 정도 되는 그렇죠. 캡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걸 발전장으로 따지면 그보다 낫겠지만 제가 드릴 말씀은 어떤 국가도 지금 탄소중립 시대에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모든 전력망을 다 짜고 있어요 짜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는 어떤 발전원이죠? 말씀하신 대로 계속 전력이 생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이렇게 물론 끄고 키고 하지 않지만 자연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발전원입니다 발전원인데 이런 발전원이 중심이 딱 들어서면 이 발전원의 전력이 생산이 안 될 때 보충해 주기 위해서는 확 늘어나고 확 줄어들고 이런 발전원 밖에 보조발전원으로서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태양광이 안 돼서 전력 생산 안 되면 빨리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태양광이 많아지면서 전력장이 많아지면 보조발전을 확 꺼야 됩니다 그런 발전이 어디 있어요? 그런 발전이 쉽게 얘기하면 천연가스 발전 그건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이런 고급진 용어를 쓰면 부하추종이라고 하거든요 부하추종이 되는 발전원은 사실은 대표적인 게 천연가스 발전이죠 그리고 앞으로 2030년이 넘어가게 되면 수소 발전이 그렇게 될 겁니다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최근에 SMR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SMR이 Small Modular Reactor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원들은 기가 다니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맨 마지막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거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국과 미국의 신규 원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서머리를 해놨는데요 영국의 힝클리 포인트 원전 이 두기를 짓고 있습니다 이거 짓고 있는데 이게 지금 허가가 난 일자부터 해서 아직 지금 완공이 안 됐죠 완공이 안 됐는데 지금 완공일까지 감안을 하면 10년이 되고요 허가되기 전에 한 몇 년을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탈 다 감안하면 한 3, 4년 걸리는 거예요 이걸 짓는데 지금 230억 파운드가 현재까지 추산해서 듭니다 듭니다 이게 규모가 거의 한 30조 가까이 되니까 원전 두기 짓는데 그다음에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조지아에 지금 신설 원전 두기를 짓고 있는데 복틀에 짓고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통일하게 허가부터 완공까지 10년 정도 걸리고요 비용이 250억 달러니까 이것도 거의 30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원전이 어떻게 보면 생존하기 위해서 작은 단위의 원전을 짓자 이거 뭐 30조씩 10몇 년을 들여서 짓는다는 것은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소형 원전이고요 그런데 이 소형 원전의 개념은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핵 잠수함 같은 거 있잖아요 핵 잠수함? 그렇죠 작은 규모니까 그건 비슷한 거고요 이미 러시아에서는 이걸 바지선에다가 이 소형 원전을 넣어서 도서지역 그다음에 북극에 아주 전력 잘 안 되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이미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돼요? 물론 가능하죠 되니까 원전의 점수함이 있겠죠 가능하고 최근에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은 미국의 뉴스퀘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뉴스퀘일이라는 회사가 국내 기업도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이 소형 원전을 짓겠다 해서 지금 R&D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 소형 원전 미국의 뉴스퀘일이 짓고 있는 소형 원전이 작년도 10월 달에 디자인에 대해서 안전성을 갖다가 승인을 받았고요 내년 정도 되면 아마 표준 설계에 대해서 허가를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뷰를 하는데 규제 기간이 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2025년 정도 되면 빨라야 허가가 나올 것 같아요 건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건설을 실제로 들어가면 한 5년 정도 걸리니까 2030년 근처 빨라야 2029년 후반 이 정도 되면 이 데모 플랜트가 돌아가기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실제로 이게 돌아가면서 전력을 안전하게 생산하고 경제성이 있다면 이 소형 원전이 대형 원전보다 좋겠죠 싸게 질 수가 있고 뭐 그렇겠네요 기간도 짧고 그러나 이론적으로 따지면 규모가 작은 원전이 단위당 발전 단가가 더 쌀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약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겠네요 규모가 원전이 계속 규모가 커진 이유가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계속 커졌거든요 그러다가 대형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규모를 줄이면 당연히 발전 단가는 올라갑니다 올라가겠죠 그래서 소형 원전에 대해서 대봐야 안다는 거죠 실제로 나중에 들어와서 이게 전력 생산을 해봐야지 얼마나 싼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2030년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해서 소형 원전이 이제 앞으로 이 원전 시장을 주도를 할 것이고 수십조 수백조가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는 아직은 좀 이르다 매우 이른 상태다 그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투자하고 싶으면 그때 가서 해도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도 사실은 R&D 정도 IMD? R&D 한국 개발에 대한 투자 정도를 정부가 어느 정도 주는 상태이고요 그 정도 가지고 원전 산업이 부흥하거나 이러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큰 흐름은 아마 누구도 부정하기는 어려우실 테고 대신 그 안에도 작은 출렁거림이든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흐름이든 이런 게 혹시 있나 해서 그거 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오늘 우리 유진진권의 한병호 의원님 모시고 말씀 좀 들어봤는데 그렇게 큰 변화 새로운 물결 이런 건 좀 아니라고 봐야 되겠군요 저는 팩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원전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투자를 하실 때는 팩트는 그래도 알고 투자를 하셔야지 어쨌든 합리적인 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전이 과거에는 정말 우리 인류의 성장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고요 그런데 이제는 좀 바톤을 물려줘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인류가 그만큼 성장을 했고 우리나라 전력 예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 10%쯤 안 됩니다 30% 가까이 됩니다 그냥 버려진 전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전력 대량 전력 생산을 하는 게 필요한 시대가 아니고요 깨끗한 전력 안전한 전력 거기에 탄소 배출까지 줄이는 전력을 체계를 갖춰야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탄소 배출을 적게 하고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출 수 있는데 기여한 원전의 노고는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서서히 바톤을 재생에너지 쪽으로 넘겨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산업 분야도 이렇게 정시적으로 해석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유독 발전이 좀 네 그게 좀 안타깝죠 원전만 특히 완전히 정치의 장이 돼서 제가 원전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저쪽 반대쪽에서는 굉장히 비난을 하실 건데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고 경제와 관련된 얘기고 우리의 산업과 관련된 얘기고 우리의 미래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지금 뭐 몇몇 분들께서 원자력 찬성하시는 분들도 한번 좀 불러달라고 하시니까요 저희가 한번 좀 섭외가 되면 그러면 그분도 한번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자 오늘 저녁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위원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